신의한수 박세정 신의한수 박세정 신의한수 박세정 이 후보는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이 후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이 후보가 자리를 떠난 후에는 행사가 종료됐다면서 이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명함 등을 제공했고 참석한 주민들은 이낙연을 연호했다고 했습니다. 재즈카페는 간담회가 열리는 동안 영업을 중단했고 일반 손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상인회가 주최한 행사에 손님 자격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민 간담회를 할 때는 주최 측과 선거사무소가 비용을 서로 분담할 수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낙원상과 상인 측에 추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거법 115조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모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계산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4.15 총선 오산시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가 경제행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안민석 후보를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리틀사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호 군을 동원해서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안 후보와 함께한 황군은 민주당의 기호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척 자세를 취하고 안민석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수 남진도 안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초항의 취지가 혼탁한 정치판에 미성년자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4선 의원인 안민석 후보가 이를 위반한 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처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총선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의 한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나는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만 3천 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이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이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요. 이게 큰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이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이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오리지날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 포함하는데 이게 복세편살인데요. 이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퍼. 이게 4만 4천 원짜리인데 이걸 열퍼에 4만 4천 원짜리. 이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 원인데 이걸 22만 원에 이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리지날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안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저희 신해안수 단독 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녹용 오리지날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만 4천 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 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해안수를 통해서만 신해안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날이 보조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신의 한수만 복세 편사를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